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하다가 다 다루지 못해서 그렇지만 반복할 만큼 중요하니까 이 문제 한 번 더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법을 선관위가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법 혁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하다 방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어제가 총선의 신구 조작법 도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조작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차이를 이렇게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면 더블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차이값이 0에 분포가 돼야 되는데 조작값을 입력해야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마이너스 12.5%, 12.5%로 벌려준 거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로 벌려준 겁니다. 이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는 숫자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왕에 더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신조작법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전부를 당선시켜 전부를 주는 겁니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5%를 뻥튀기고 거기에 3만 7천여 표 정도를 훔쳐가지고 전부 한 표도 이러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전부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당에 더해준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소투표하고 20개 동의의 관내 사전투표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에다 다 더해준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거죠. 신조작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 성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진짜가 4천표인데 여기 보시죠. 이게 진짜가 4천표인데 신조작법은 그냥 입력하는 따라가지고 5천표도 만들어줄 수 있고 5천6표 표도 만들어줄 수 있고 4천8백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조작법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조작법입니다. 이 조작법은 그냥 선거인명부를 조작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를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기 때문에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표도 국민의힘 후반께 가지 않고 전부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냥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거면 만들수록 이익인 겁니다. 100명을 만들어서 100명을 더블당 후반께 넘겨줄 수도 있고 200명을 만들어서 200명을 넘겨줄 수도 있고 그냥 막 전부를 다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 더블당에서 여러분들 부정성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뭡니까 발강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확실히 이기하겠다. 그러면 뭐죠 7.5% 이상 한 8.5% 조작을 해가 전부를 다 쑤셔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한 200 한 4 5십 석률을 차지할 겁니다. 그 뭐 언론 다 장악하고 있으면 입 다 감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찍소리 못할 거고 국민들 못 대들 거고 그래서 그냥 일당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뭐 이제 국민들이 상당수가 알고 있다는 것을 더블당도 알지만 관계 안 한 겁니다. 그거는 돼지 개들은 아무리 뭡니까 이불 속에서 독립 만성하지만 대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12.5% 정도 넘길 거냐 아니면 뭐죠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한 11.6%만 도덕질 할 거냐 아니면 뭐죠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35% 조작할 거냐 2022년도 강서구청장처럼 11.6% 조작할 거냐 아니면 이왕 뭐 차지해야 되고 반드시 윤석열이를 뭡니까 탄핵을 시켜야 되고 하면 그냥 뭡니까 이왕 하는 건데 들키면 말고 7.5% 해야 되겠냐 그냥 이번에 한 10%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개판이란 용어를 쓰기에는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입니다. 맨 위에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 7.5% 한 경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6.7% 한 것이 사회로 선 겁니다. 그 밑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안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5% 이상만 하게 되면 2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5% 이상만 하면 더블당 단독으로 모든 탄핵 개헌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우섭습니다. 5%면 여러분들 220만 표거든요. 220만 표면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조작했던 데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를 조작을 했거든요.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런데 5%면 220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 노예국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1%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승리해야 된다는 그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2020년 총선에서 220만 표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0석을. 그게 대선하고 총선은 다르죠. 총선은 지역구 외에서 몇 천 표만 여러분 당나귀 여러분들 몇 천 표의 당나귀 바뀌게 되니까 참 슬픈 한국입니다. 슬픈 남조선이 돼버린 거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건데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름 방송하다가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도 반복이 됐지만 이게 바뀌어서 어제 방송을 제대로 못했죠. 신조작법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구조작법 이것은 상대방의 표를 빼앗는 이거는 사전투표자 규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5%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방식인데 이거를 구조작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규준으로 35%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게 넘버원입니다. 세기로 따지면. 넘버2가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은 신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규준으로 12.5%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미래통합당 혹의 훔쳐가지고 12.5%를 플러스 처리한 거죠. 25%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사용됐던 신조작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가 전부를 다 더블당하게 넣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5%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20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5% 정도 하더라도 200석을 넘기는 것. 여기 보시게 되면 5%를 하더라도 200석이 넘죠. 더블당이 203석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저렇게 요즘 들어와가 탄핵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고만장한 것이 다 이런 힘인 겁니다. 선거 사기를 못 막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완전히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서 조작을 했던 데가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죠.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때가 강서구청장선거에서 11.6%의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 정도가 10%에 해당하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얼마를 격차를 내줄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격차를 낸다는 이야기는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연히 됩니다. 숫자 조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핵심은 신조작법을 쓰든 구조작법을 쓰든 간에 핵심은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25% 차이를 벌릴 건가 35% 벌릴 건가 20%를 벌릴 건가의 차이입니다. 차이를 벌린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좀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갑제니 정규제니 하태경이니 이준석이를 크게 나무라는 것이 개인적인 선입견이 없습니다. 조갑제 씨하고 내하고 연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갑제 씨하고 내가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내하고는 전혀 경쟁할 수 없는 연령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인간들 내가 나무라는 거 하니까 숫자를 조작하는 현대인들이 숫자를 조작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금수나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숫자를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작으로 다 숫자를 조작할 수 없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는데 제2하 전문가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 양반들이 꼼짝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 말 안 하잖아요 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너희가 떠들어라 그냥 방송만 단합하고 안 퍼지면 그냥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된 건지 진짜 사악함이라는 것이 그냥 용어로서 그냥 그 사악함이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 악해진 나라가 돼 보니까 다음에 자식들하고 다들 어떻게 살 건지 참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하마스가 여러분 가자 팔레스타인들을 무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쟁 벌이는 걸 보게 되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2024년 총선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 여러분들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할 겁니다. 필사적으로. 어리버리하게 여러분들 국힘당 사람들 그냥 그렇게 당하는데 나중에 뭡니까 피눈물 흘리겠죠. 국민들도 흘릴 거고. 자 여러분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